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우리나라만의 사회적 기업 지원 시스템이 이제 손보기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사회적 기업 지원 체계 전면 개편 방안을 담은 제4차 사회적 기업 기본 계획을 발표하면서 고용 창출 효과가 적고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도 잇따른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적용되는 이번 계획은 사회적 기업을 획일적으로 육성하던 기존 지원 방식을 자생력 최고로 바꾸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효과가 없는 곳엔 지원을 중단하고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가능한 곳을 엄격히 선별해 지원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정부가 사회적 기업에게 인건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이유는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부합하는 기업활동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한 요건을 갖춰 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올해 3월 기준 사회적 기업 수는 3,568개이며 사회적 기업 고용근로자는 6만 6,306명입니다. 이 중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자 등은 4만 5명으로 60%가 넘습니다. 2007년 사회적 기업법 제정 이후 16년 동안 정부는 획일적으로 육성 정책을 펼쳤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취업한 취약층에게 5년간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실시하는 매우 특별한 지원 정책입니다. 막대한 인건비 지원에도 사회적 기업 고용 창출 효과는 미미했고 심지어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까지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내년도 예산안 발표를 하면서 약자 복지를 강조했지만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사감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노동부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특혜를 없애고 일반 중소기업과 똑같은 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일률적 지원에서 벗어나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 등을 평가해 정부 지원을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우수한 사회적 기업은 다양한 투자를 받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사회적 기업을 조성할 방침입니다.